모두들 털하입니다. 카카오버 엔터에서 계약서에 작가 복지랑 건강권을 명시하겠다라고 밝혔어요. 이거 아시는 분은 아십니다. 31일 지난 1월 31일에 나왔던 뉴스인데요. 창작자 복지와 건강권 강화를 위해서 계약서를 개정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2월 1일부터 모든 계약서를 다 수정하고 새로운 계약을 작성할 때도 이걸 반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명문화시켜서 계약서를 넣겠다라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계약서 개정을 시작으로 창작자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얘기를 카카오 엔터에서 했어요. 이것도 웹툰 상상협의처에서 나왔던 상상협약문이 공개되고 이거를 실천하는 차원에서 했다라고 밝혔거든요. 카카오 엔터에서 건강 복지 개선 문제가 시급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 그럼 우리가 바꿔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작자 복지 증진 조항이 반영이 됐고 제일 큰 거 바로 휴제권이죠. 네. 휴제권과 불량 관련 조항을 개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예민한 민감한 문제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이 휴제권은 기존의 휴제 정책이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없애고 만든 게 아니라 기존 휴제 조항은 유지를 하고 여기에 플러스를 휴제권에 덧붙여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최소 휴제 일수가 아예 보장되는 형태의 계약이고요. 그런데 다만 중요한 건 최저임금처럼 최소 휴제 조항인데 최대로 작동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최소가 최대가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최저시급이라는 게 무조건 이거 이상은 줘야 돼 라고 최저선을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거를 악용해서 딱 그것만 줘서 그 이상은 못 주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악용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 휴제는 이거 이상은 줘야 된다는 느낌으로 만든 건데 최대 휴제 일수처럼 작용될까 봐 걱정하는 그런 시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분위기겠죠. 작가가 내가 뭔가 이상이 있어. 그럼 바로 쉴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걸 만드는 데까지는 앞으로 시간이 좀 더 걸리지 않을까? 좀 걸릴 겁니다. 작가들 스스로가 선뜻 못해요 휴제 를.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러려면 나아져야 되는 것들이 더 많잖아요. 그런 논의의 초석이 다 놓여진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카카오 엔터에서는 연재 최소 컷수를 명시하는 게 60컷이었는데 그걸 50컷으로 내린다고 밝혔어요. 물론 카카오 엔터에서는 실질적으로 관리하거나 제재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을 했는데 사실 저는 이거는 약간의 약간 저의 뭐라 그럴까 비꼬아진 인간의 시선으로 보면 비뚤어진 면으로 보면 계세요? 다크사이드 계신 거예요 여기? 있죠. 그 시선으로 보면 누가 60컷을 그려인 거죠. 다 70컷, 80컷 이상 그리고 있는데 누가 60컷을 그려. 그게 현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실질적으로 아까 말했던 분위기를 만드는 것 작가가 스스로 관리할 수도 있게 그 분위기를 만드는 게 좀 더 중요하지 않나? 사실은 이걸 보고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이 뉴스를 보고 어딘가 웹툰, 웹소설 업계에 저 어딘가에 굉장히 그 마음이 뭐라 그럴까 가난한, 비뚤어진, 꼬아진 어떤 분들은 누가 그렇게 하냐. 어차피 다들 80, 90, 100컷 그리는데 라고 반응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이제 본인이 그렇다고 하시니까 말을 좀 바꿔서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누구나 실제로 보여주는 건 100컷씩 나오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게 어떤 종류의 눈에 보이는 기준이라는 것이 현실성이 있냐 없냐의 문제는 페이즈2입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그 얘기하기 전에 그 명문화되어 있는 기준이 있냐 없냐가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엄청 중요하죠. 지금 그 단계에 와 있다 정도로 좀 관대하게 저는 보는 편이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커스토 제한을 엄격하게 두는 것은 작가님들의 자유도를 해치는 꼴이 될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다만 이제 내가 생각하기에 작가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과도하다 싶은 분량을 그려야만 하는 경우는 없어져야 된다. 그런데 이것도 결국 분위기의 문제거든요. 그 분위기를 만드는 데 일조하는 게 작가님이 방금 말씀해 주신 명문화된 규정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나라에서 동물권이 굉장히 많이 보장돼 있는 이유가 옛날에 엉망진창이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계약서 개정을 하고 명문화시키고 그런 것들이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과정을 우리가 지금 처음으로 밟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 맨날 제가 하는 말이긴 한데 실효성을 거둘 수 있으려면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누군가는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계속 그거 어떻게 됐냐. 물어보는 분위기 필요하고요. 그거 보부상에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일단 직접 고통받으셨던 고생하셨던 카카오 연재 작가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분들이 마감하면서 굉장히 고통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이 있었던 것이다. 이거는 반드시 언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카카오 쪽에도 감사드립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든 움직임을 보여주시는 거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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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